야 오늘도 엄청 더워 여행을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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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고 놀고 자고 그러는거 시간이 제약이 있지만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어 이렇게 먹으러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먹으러 갈까? 쉽지 않으면 그러면 바랍니다 이렇게 먹으러 갈까? 이렇게 먹으러 갈까? 이렇게 먹으러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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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전액을 내보내주고 그런 곳이예요 아 몇 가지 들어오는데도 뜨거워 엄청 거시기 하자 안펴졌다 안펴졌어 펴있지 않아 저쪽에 그르막 있는데 안펴졌네 펴있지 않다 안펴졌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좀 날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좀 났다 바람이 불어서 좀 났다 안펴줘 아 저는 많이 불어 안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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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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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개미들이 다 뜯어먹고 다 없어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귀가 그냥 죽어서 인간들은 피에서 피 흘리고 죽어. 머리통 이상하네. 마음이 끌어. 맛이 가는 거야. 내가 한마디 얘기했어. 나는 새들은 떠가지고. 그럴 수가 있지. 우와. 이게 왜 죽어질까? 몰라. 알려고 하지마. 왜 죽은쯤 오래됐다. 그렇지? 죽은쯤 오래됐나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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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th, 자기가 엄청난 애들이 왔다갔다 하잖아 자기가 엄청난 애들이 왔다 자기가 엄청난 애들이 왔다 바람이 별로 안 불어 아 이거 못 찾았나 보네 금액 안 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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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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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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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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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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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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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